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6번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이현주는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적 이익이나 작은 이해관계보다 오직 대의와 국민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저 이현주는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 준비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칼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허물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대장정에 저 이현주가 당 지도부로서 당대표와 함께 선봉에 서겠습니다. 새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함은 기본이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고 외연 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 이현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상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이현주가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 다가올 지성과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민주 보수 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기반과 보수 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지지기반을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뉴미디어 등 당의 문화를 글로벌하고 젊게 변화시키고 2040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수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습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당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의 방향과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주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국가개혁을 성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단화 문제를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영입한 유일한 후보 무적의 이슈파이터 민주당을 확실히 승리로 이끌 후보 기호 6번 이현주와 함께 전진하는 민주당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